혈당 상승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사 습관 물 마시기 식사 시작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. 물은 체내의 혈당 농도를 조절하고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채소 섭취 다음으로 섬유질과 수분이 풍부한 채소를 섭취하세요.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단백질 섭취 이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 고섬유 탄수화물 섭취 다음으로 고섬유 탄수화물을 섭취하세요. 고섬유 탄수화물은 소화 속도가 느리고 혈당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 과일 섭취 식사 후에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. 과일은 천천히 소화되며 혈당 상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식사 후 운동 식사 후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식사 후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